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종도입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그리고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유럽 증시. 거기에 러시아 증시는 뭐 하루에 50% 이상 폭락을 하는, 5%가 아닙니다. 50%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에 대해서 윤종도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기준입니다. 사실상 방향성이 위다, 아래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패닉에 빠질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요. 환율 사실상 멀쩡하고요. 원자재 가격 사실상 멀쩡합니다. 또 CDS 프리미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 안타깝게도 그동안 여러분들께 강세 또 시세의 흐름을 나타내줬던 SK하이닉스. 또 잘 방어를 해줬던 LG화학. 여지없이 오늘 무너졌죠. 그렇지만 교육통에서 어제도 교육해드렸던 심태기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줬고요. 실적 바탕으로죠. 주성 엔진이어링이 오늘 엄청난 탄력적인 흐름. 역시 실적을 바탕으로 봅니다. 거기에 HMM 어떻게 했어요? HMM 15일부터 교육해드리고 16 하루 쉬고 17, 18 그리고 이번 주 4거래일 6거래일만의 20% 이상의 강세를 띄워줍니다. 약법으로 마감되긴 했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일동제약이든 또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대성에너지 또 한국석유 또 GSE 이런 종목군들을 교육용으로 이만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들에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비중을 가져갈 수가 없죠. 결론은 주력주에서 또 정상적인 종목군에서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러나서 나머지 종목군 변덕성이 나오는 일동제약이나 그 이외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에서 이만큼의 비중으로 나머지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힘들지만 불기둥 종목 잡아내고 불기둥 종목과 함께 내 계좌에 빨간불을 내실 분들 그런 분들만 빠르게 지금 접속하십시오. 50분 동안 교육 준비했는데요. 접속할 수 있는 기회에 선착순 100명으로 막아놓겠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2400여 종목 중에서 종목 수가 몇 개? 2400개 종목에서 하락 종목이 무려 2200개 종목입니다. 이런 날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계좌 수익을? 그렇다면 계좌 수익을 이런 날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개별 매매 기준에서 혼자서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런 고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거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재방송을 보시지 않겠죠. 그리고 아닌데 나 고수 아닌데 근데 나 수익 났는데 뭘로? GSE로, 대성에너지로, 일동제약으로, 한국석유로 그러시면 그런 경우라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6개월 이내, 길면 1년 이내 시장에 퇴출이 됩니다. 왜? 얘네들이 왜 올랐는지 모르고. 아신다고요? 우크라이나 지정확정 리스크 때문에 올랐다고?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올랐냐고. 아니, 우크라이나에 지정확정 리스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메이저들이 막 사 제끼나요? 아니란 말이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부정적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략 매도에서 쉬셔야 됩니다. 전략 매도에서 쉬시는 게 옳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지날 때까지. 그리고 나면 또 뭐 있어요? 금리 인상, 그 불확실성. 그럼 계속 쉬어야 돼요. 아니, 재테크 조금 해서 이만큼 수익 날려다가 눈뜨고 일어났더니 그냥 막 폭락이 연출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윤정도 교육받고 무슨 하이닉스 끝내줘, 그래. 하이닉스 그래, 13만 원. 딱 편입했어. 야, LG화 끝내줘, 그래서 60만 원대 중반에 딱 편입했어. 그런데 축풍낙엽이야. 아니, 지금 꼭 오미크론까지 와서 지금 경기가 뭐 실물 경기가 어렵다는데 재테크 조금 하려면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 35년 된 주식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윤정도가. 23년 차의 방송이. 몇 번씩 물어봐. 방송 오래 하셨어요? 23년 차라고, 23년 차. 안 돼요. 정상적인 범위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과학이 밀려 있습니다. 좀 이따 SK하이닉스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깨졌다, 그래서 과하다 이러면 안 되죠. 실적을 보는 거예요. 아니, 1.67배? 지금 오늘 급락했으니까 1.6배의 PBR? 저평가는 아니지만 고평가로 볼 수 없어요. 하이닉스 기준에. PER은요. 지금부터 경기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 PER이, 7배 수준의 PER이 당연히 경기가 무너지고 실적이 둔화되면 PER이 올라가겠죠, 오히려. 지금의 기준은요. 7배? 저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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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종목이 없는 거예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에서 가장 저평가의 종목. LG화학, 물적분할? 오늘 22시 30분에 아주 시원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교육, 22시 30분에. 매일 새벽 1시까지 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1시까지 할 수 있을지 하나 모르겠어요. 발음도 안 나오잖아요, 발음도. 잠을 못 자니까. 그나마 입술 터진 거 지금 좀 놔줬는데 PD 선생님께서 입술 연고 줘가지고, 주셔가지고 새 거, 쓰던 거면 안 바르려고 그랬는데. 조금 여유를 갖고 바라보세요, 시장을. 힘들어, 어려워. 이러시면 안 돼요. 어렵지만은. 그럼 LG화학이 왜 급락으로 연출이 됐을까? 60만 원 잘 방어를 하다가. 자산 가치가, LG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81.8%니까 그게 80조인데. 50% 할인을 한다고 해도 그게 40조인데. 시가 총액이 40조 미만으로 깨져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체 실적이 순이익이 3조가 나오는데 올해 예상치가. 어찌됐든 그렇다고 칩시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교육을 매일매일 최근.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죠. 15일날 종가가 얼마? 25,250원. 16일날 종가가 얼마? 25,650원. 250원. 그러나서 17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17일, 18일, 19일. 19일은 휴일이지. 17일, 18일, 2일, 2거래일.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4거래일. 오늘까지 6거래일 동안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 원, 2만 2천 원. 그 흐름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돼야죠. 2만 2천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만 원대에 이렇게 좀. 그죠? 여러분들이 HMM이 오늘 약밥이에요. 여기서 대박났습니다. 시장 대비 덜 빠져서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거 심택도 볼 거예요.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시가 충격이 1조 원 넘는 종목이에요. 유동성이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제 극등 나왔던 LG인호택도 지금 이렇게 밀려 떨어져 버리면요. 실적 예상치가 지금 얼마예요? 8,800억, 8,880억 지난해 내줬고. 지금 9,600억 예상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짐으로써 경기가 둔화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 나서. 전쟁이 무서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윤정도도 순간 생각하는 거야. 어? 세계대전 나나? 그럼 윤정도도 군대 또 가야 되나? 지금 전쟁 난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불안하신 거예요? 금융시장만 띄워놓고 보면 하락의 기준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 나면 무조건 하락이야? 아니지. 전쟁이 나서 경제 조치를 제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가 악화되고 해서 지표가 무너져 내리면 결과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지금 물가는 올라 있는데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물가는 올라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표가 낮아지고 안 좋아지잖아.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지표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10시 반에 말씀드리겠지만 환율, 우리나라 원화 지금 1,300원 넘겼어요? 막 1,400원이야? 원화 가치가 훼손됐어? 아니죠. 리몬브로스 때나 하물며 코로나19 때 1,300원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환율은 아니죠. 또 2016년도에 브렉시트 때 어떻게 됐어요? 순간적인 부분에서의 달러와의 인덱스의 약세, 엔화의 강세, 초강세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은요. 엔화가 강세를 띠나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엔화 약세, 약세. 글로벌 시장에 어떤 큰 문제가 된다면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된다면서요? 엔화 약세. 달러가 소폭이 강세. 달러가 무너져야지. 유가요? 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강세를 띠는데 뭔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자 확정 리스크 때문에 중동에서 송유관 파열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유가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띠는 경우도 있지만 수급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엄청난 전체 글로벌 경기가 무너질 것 같으면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돌려봐야 뭐라고 해. 주식시장 빠지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주식시장 빠지고 유가가 강세를 띠어요. 폭등 나왔어요? 폭등, 폭등, 폭등 나왔나? 그게 문제가 되면 유가는 폭락으로 연출되는 거예요. 언제처럼 리먼브라이스 터질 때처럼 경기가 둔화됐구나. 수요가 없구나. 이거 끝났구나. 유가가 폭락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흐름 아니죠. 주식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CDS 프리미엄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 보여드려? 22시, 30분에. 꼭 들어오세요. 시황 아주 그냥 제대로 읊어드릴 테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주변의 흐름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주식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채권, 금리, 원자재 다 들여다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어, 사실은. 주식시장 조정은 아프긴 아프지만.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같은 날 강세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신택 사상 최대 신고가. LG 노트에 가격 매력이 월등히 부각되죠. 저평가 상태. 2,360만 주짜리. 시값 총액이 8조가 안 돼요. 8조가 안 되는데 순이익이 9,600원 예상치야. PR이 10배? 8배? 그렇게 저평가하니까 방어가 되고 강세를 띄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가지고 있는 범위를 가져가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시사가 지금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3% 밀려있지만 그들의 시값 총액은 120조에 달해요. 하이닉스 시값 총액 90조가 무너졌어요. 동네 창피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낙폭이 심하다 버린 거예요. LG왕 마찬가지고. 이거 10시 20분에, 10시 30분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1월 흐름을 가져가야 일동제약. 일동제약. 2월 3일 상한가. 까부는가 봐요. 오늘 같은 날 까부면 안 되는데. 2월 7일 상한가.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상한가가 48,000원대 찍었던 종목이 쭉 깨져서 순식간에 깨져서 3만원대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화요일 날 27% 폭등. 꼬리 달려서 전량차익 실현. 어제 한 번 쉬었다가 오늘 13% 또 폭등. 시값 총액 1조 이상짜리. 그나마도 1조 이상짜리에서 변동률의 흐름. 이런 걸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노란 톡에서. 여기 또 써 있잖아요. 샵 3772. 내 일장 공략주. 샵 3772로 문자 보내서 윤정도 딱 하셔야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일동제약 같은 종목에서 와 추가 수익 났네. 이거 1조 이상짜리 종목에 거래대금 2위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수익? 와 행복하네. 어? GSE 대성에너지 어디서 또 한국 소유? 시가총액은 2천억 이런 수준의 한국 소유. 대성에너지는 좀 더 올라왔습니다만. 3천억 원대. 4천억 수준까지 막 올라왔습니다만. 야 이 상태에서 거래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져줘? 거래대금이 최상이야?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사실상.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유통 물량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주 지분 빼고 나면 대주 지분이 많단 말이에요. 한국 소유는 이런 쪽은. 유통 물량이 없어. 그중에서도 지금 가격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어. 그런데 거래대금 보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어. 예전 같으면 보수정부는 아예 또 이런 걸 방송에 언급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개인 투자자가 노출돼서 오히려 손실만 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내동매매하게 되고. 움직여서 따라갔더니 훅 밀려서 놀라서 손절했더니 다시 훅 치고 올리고. 이게 무슨 정상적인 매매입니까? 그래서 고빈도 거래를 불법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말 많아졌어. 윤정도 말 많은데 결론은 이런 종목에서 대박 내십시오가 아니고 결론은 주력주에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쪽 가격적인 메릿이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 펀드멘탈적으로 펀드멘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 위주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야, 그래. 내 종목은 실적이 상상을 추월해.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관 메이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 오늘은 일시적으로 밀려 내려갔지만 크게 걱정 안 해. 아직까지 수익 기조야. 그렇다면 이런 종목 좀 한번 보니까 몇만 원 남아있네. 몇십만 원 남아있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채널 돌려보세요. 다 본인들이 여러분 보셨죠? 이거 내가 보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사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어찌됐건 말 길어졌어. 아무리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귀에 안 들어오는데. 1조 이상짜리 위주에서 좀 보십시오. 1조 이상짜리 위주에서 보시고. 에너지 업체들 이런 쪽에 또 심지어는 식음료 쪽에 이런 종목군들. 전쟁 났다고 지금 어디 대형마트에서 그냥 사재기합니까? 그냥 라면 사재기하고 그래?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찌됐든 그 심리적인 면에서 움직이는 쪽 붙조차 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거래대금이 충분한 한 쪽. 그리고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좀 큰 쪽.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적이지는 않아요.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거래대금이 없으면 제한적입니다. 주성 엔지리어링 거래대금은 사실상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큼 펀드멘탈이 좋다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오늘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삼성전자 조종받을 때 몇 주 터졌냐면 지금 1,500만 주가 아니에요. 6천만 주씩 터져요. 어떤 문제가 있고 펀드멘탈이 훼손이 되고 수급의 문제가 있으면 6천만 주씩. 하이닉스 2천만 주씩 터져요. 언제? 지난해 8월. 윤정도 머릿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아니, 우크라이나 사태는 하는데 빅텍이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어? 전쟁 관련 주의. 아니, 그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실적에 영향을 받아요? 아, 씁쓰름합니다. 다만 그렇게 따지면 어떤 종목도 매매를 못해요. 일동 제약은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의 양봉의 기준이라면 철저하게 기술적인 범위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에서만 보시는 게 옳다. 아시겠죠? 윤정도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세 가지 부류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GSE 무조건 사세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 대박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어떻게 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매집했다며, 자기들이. 또 한 부류는요.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이거 펀드멘탈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슈 때문에 움직였고요. 시가총액 1천억 미만짜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투자주인데 왜 사세요? 아니, 지금 상승장학 확인형이 떴어. 그렇게 해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지. 거래가 일정밤에 수반되어 있으면. 시장의 모든 이슈가 여기 집중돼 있으면 들어가서 이 수익을 내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지. 샛배령이 떴어요, 샛배령이 떴어요. 교육받고 소액 가지고.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는 환급성이 부담스럽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상관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뭐? 샛배령, 샛배령. 그리고 뭐? 장학형이 떴네, 꼬리 달렸어, 차익 실현. 장학 확인형이 떴네, 꼬리 달렸어, 차익 실현. 우와,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야? 그런데 꼬리 달렸어, 차익 실현. 이렇게만 대처하면 사실상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이 교육 부분들 다 잡아드렸고 나머지 부분도. GSE 말고도 방송 화면에서 대성에너지 한두 번 보셨어요? 거의 뭐 매일매일 가지고 와서 표현을 드렸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의 흐름. 다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거래대금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걸 전문용으로는 금융당국이 지정해놓은 고빈도 거래. 그 고빈도 거래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석유의 경우도 펀드멘탈적인 부분에서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PBR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조금 더 위에서 움직이는데 PER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53%의 대주 지분.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3천억. 그럼 유통 물량은 50% 잡더라도 대주 지분 3% 나왔다고 쳐서 50% 잡더라도 1,500억. 1,500억이 이 가격에 무조건 다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래대금은 얼마? 3,400억. 이성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비이성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뭔데? 노란톡에 오시면 윤정두가 기술적으로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기술적으로 노란톡에 오시면. 상승 잉태형이 떴는데 별 두 개입니다. 잉태 확인형이 뜰 때 거래가 수반되면 됩니다. 그 거래는 5M에 20M에 거래를 넘기면 되겠죠? 자,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윤정두가 사세하고 그럴까 봐 이거를 그러지 않아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으면 뭐예요? 4대 1000억 캔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만. 펀드멘탈이 검증이 아직 덜 돼 있으니까. 상승 잉태형이 떴네요? 꼬리 달렸어? 전량차익 실현. 확인형이 떴어? 좋아, 양봉일 때. 꼬리 달렸어? 전량차익 실현. 거래가 없어?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더 올려더라도 거래 없으면 못 들어가.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의 흐름. 변형샷배령의 흐름. 교육받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수익이 낮을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윤정도의 역할은. 위험고지 철저히 해드리고.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런 일동제약 같은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일동제약 들어가기 전에 얘는 많아, 내용이. 왜?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1조 이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2천억짜리, 천억짜리, 3천억짜리. 이 종목분들보다는 황급상이나 또 거래대금이나 추이 부분이 그나마도 신뢰되어 조금씩 있다는 거죠. 화요일 날 똑같이 교육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월 말에 교육해드리고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화요일 날 27% 폭등. 교육해드릴 때마다 다 올린 걸 왜 설명하느냐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계속. 그럼 오늘도 똑같아요. 13% 올르다가 꼬리가 달렸어요. 전량차익 실현이죠. 그럼 기준점이 뭔지,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없지만 캔들 교육으로 완벽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죠. 지금 핸드폰 빨리 꺼내서요. 꺼내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짧게 짧게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전면에 QR코드 올려드릴 거고 양옆에 QR코드 있잖아요.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토 이렇게 딱 출석검사 안 하시면 자료 안 드립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지 않은데 무슨 자료를 줘. 일동제약이든, GS이든, 대성에너지든 대박 잡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장에서라도.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토 자료 주세요. 문자 보내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말씀드렸어요. 주류업주에서의 비중 채우고. 그냥 상한가 종목 금요일 날 다 잡아 내셔야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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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NHN 상한가, NHN 벅스. 지난주 수요일에는 녹십자 MS 상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오토엔이 상상 하루 시구 상한가 같은 오토엔이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셈스의 상한가, 화요일 날 GSE의 상한가. 그 흐름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일동 제약 말씀드렸잖아요. 일동 제약 한번 넘겨서 볼까요? 2월 3일, 2월 7일 날짜도 안 지먹어요. 상한가 상한가.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27%의 폭등. 그 교육 범위를 잡아들이는데 그런 사이에 1조를 넘겼단 말이죠. 거래대금이 투건 들면 이렇게 2위씩 계속 올라옵니다. 1위, 2위를 막 차지해요. 그럼 우리나라 2,400개 종목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슈가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 확대에 대한 2월 7일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2월 3일 목요일 상한가 상한가. 다 오른 걸 왜 주냐가 아니라 말씀드리잖아요.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검증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공정공신 내용이 나오는 게 없어요.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의무공신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도자료만 주구장창 나와요.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거 방송 화면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설명드릴까? 이거 다 보도자료잖아요. 증권서 보고서 내용도 거의 없어요. 보도자료는 뭐야? 기자분이 막 열심히 썼을까? 그것도 아니야. 회사에서 뿌리는 거죠. 그거를 방송에서 야, 이게 일본의 어떤 업체하고요.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과 심리 부분인데 이 심리의 부분을 시장에서는 한 20%, 수급을 80%로 봅니다. 윤정도는요. 여기를 90% 이상, 심리는 10% 미만.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명분을 잡아서 펀드멘털이 안 되는 종목을 뺑뺑이로 돌린다? 그 거래대금이 터지면 우리는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 철저히. 그래서 펀드멘털이 안 되는 종목은 기술적인 분석만 한다. 그래서 이 뉴스 내용, 보도자료 내용은 그거는 펀드멘터리 아니에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심리입니다. 공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윤정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척척박사가 되면 안 돼요. 어디서 보셨어? 보도자료 보신 거잖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그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분으로 메이저들이 변동을 준다면 이런 3만 4천 원대에서부터 4만 8천 원대까지 매번 여러분들께 이래 이래 해서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3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와요. 그걸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장중에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4만 9천 8백 5천 원까지 와요. 4만 8천 원대의 고점을 찍고 3만 원대까지 또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나는 고점을 못 잡아요. 나는 항상 고점을 못 잡아요. 사는 건 잘 사요. 사는 건 막 잘 사겠죠. 이게 5분봉인데 1주 월봉이나 주봉 월봉 다 똑같습니다. 거래가 수반될 때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예요. 캔들의 크기가. 거래가 없는 순간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비이성적인 흐름이었다면 거래가 없을 때 주가는 계속 내려오겠죠.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기준을 잡는 거예요. 5분봉의 기준을 왜 보는 거냐. 1주 월봉도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을 잡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실질적인 매매 기준이에요.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꺾여요. 바로 정리죠. 고점 대비 6%씩 빠졌는데 그대로 들고 간다?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윤정은도 기분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1조 미만짜리 1조 이상 차는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50% 이상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수익이 이렇게 확정돼 있으면 이 교육자료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이 교육자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점 놓치지 않겠죠. 매직 계산기가 있고 이게 있다면 어디서 받아? 노란 통해서 받아야지. 지금 방송 화면을 통해서 확 던져드릴 수 있어? 못 던지잖아. 교육자료 주세요.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내 일장 공약주 주세요. 3772, 3772 발음도 안 나와 하루에 두세 시간도 못 자 요즘에 시장이 이렇게 흉흉한데 결론은 그 자료 그대로라면 오늘도 고점 13% 찍고 9천 원대 찍고 4만 9천 850만 원에서 밀년 내려오면 왜 차익 실현 못합니까?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시니까 24시간 내내 윤정도가 있는 거예요. 노란 통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일동 제약의 전략을 계속 올려드리죠. 다른 게 아니야. 매수 매도? 아휴.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캔들의 기준 장학 확인형입니다. 또 이런 흐름에서 샛배령의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육을 그대로 다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장학형은 지난주에 교육을 다 해드렸고 일주일에 해드렸어요. 일주일. 이 내용은 300년 된 홈마 문외의사의 도서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가려버리잖아,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조건에서 형성이 돼야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완벽한 4대 천안 캔들, 별 3개짜리 캔들이냐. 그게 확정이 됐을 때 어느 구간에서 사고 어느 구간에서 차익질환을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은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뿌린 스티븐 니슨의 도서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99년 이후에 HTS가 발달하고 MTS가 발달하고 그래서 고빈도 거래가 형성된 지금 시대에 윤정부가 35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전략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떴을 때도 어디서 편입을 기준을 잡고 어디서 차익질환을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점에 샛별형이 또 떴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했던 샛별형이 어떤 기준에서 편입이 잡혀야 되는지 전제조건은 뭔지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러한 갭상승의 갭에 대한 흐름은 뭔지 또 망치형이 떴을 때 어느 구간에서 편입을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망치형 다 배웠죠, 일주일 동안. 장학형 일주일 배웠죠. 이번에 지금 상승인태 확인형 이번 주에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서에 뭐라고 나와요? 급진 갭이 설정되면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어떤 도서에? 금융투자협회 자격증 시험 보는 곳 있죠? 증권사 직원분들 자격증 시험 보는 그 자격증 시험 보는 교재 박사님들이 지폐를 놓은 그 도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급진 갭이 발생되면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도서 보시면 갭에 대한 설명해놓고 똑같이 훔쳐다가 이렇게 써놓는다. 아니, 그럼 주린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상 목표치 어떻게 설정해요? 예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며요. 근데 원전이 없어. 금융투자협회에서 더 이상 안 써놨어.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근데 자기가 지은 책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윤정도는요. 이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가 있잖아. 이거 지금 다 적으시려고 가려버릴 거야. 35년의 노하우에 수익률 대의 8번의 노하우에 23년 동안 케이블 TV, 공중파 전부 방송 나가서 교육해드린 그 내용 도서 12권 내면서 교재 만들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린 내용 대학 가서 강의한 내용 2005년도에 KLX 한국거래소 초청 내용 지금 프로필을 하면 쫙 나오잖아요. 윤정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도서 내용을 드린다고 근데 지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일동제약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1월 27일부터 해서 2월 달에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 상한가 화요일에 27% 폭등해 이 흐름을 왜 이 수익을 왜 못 가져가시냐 이거죠. 이거 여기 다 그려드렸잖아요. 세폐령의 기준으로. 못 가져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 드려요? 결론은 어쩔 수 없어요. 22시 30분 방송 오셔서 실질적인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SK아닉스, LG화학,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HMM 그 종목군들에 대한 시구한과 함께 그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 교육 받으시고 내일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주말, 다음 주까지도 24시간 내내 매일매일을 노란톡에서 장중해 기준에 자, 일동제약의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거래량이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수반됐네요. 그 거래량의 기준은 뭘까요? 그 교육 다 받으시고 오, 오늘 시장은 어려운데 우리 주력주도 머리 아픈데 그런데 HMM도 상대적인 강세 일동제약 13% 올랐어? 야, 이거 봐라? 태성에너지가 변동성이 굉장한데 거래대금 터졌는데 아직 따라붙을 수 있는 구간이야? 매수, 오, 상한가네? 이렇게 행복한 불기둥 잡아내셔야죠. 지금 이상해. 내 원금을 지켜내시고 초폭의 수익을 내쉬고 계셔야지. 그래야 V자형 반등에서 원금 회복이 아닌 계좌 수익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노란톡에 미리 와 계신 분들처럼 QR코드 찍으세요. 핸드폰 빨리 꺼내놓으세요. 한번 화면 통째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 핸드폰 꺼내세요. 준비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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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동재앙 마법 같지 않으세요? 사실상은요. 이 당시 기준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상승이 확인이 뜬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없어서 밋밋한 거고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이 흐름이 잡혀진 겁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락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은봉 자락에서 돌릴 때 망치형의 기준 망치형의 기준 이 자락에서 이 가격에 3만 원 이하에서 편익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됩니다. 별 3개짜리 꼬리 달려야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러고 나서 갭 상승이 나와줘요.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때 따라 붙고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게 주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래가 처음 실렸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다음에는요. 마찬가지예요. 갭 상승 이후에 양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주초에 형성됐다가 꼬리가 달리면서 무너지니까 거래가 둔화된 거예요.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돌리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락에 이 자락에 이 흐름에 4만 8천 원을 찍고 밀려내려는데 저는요. 5점을 놓쳐요. 냅뒀더니 너가 들어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되면 계속 냅두다가 펀드멘탈이 안 돼서 무너져 내릴 때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상승장학 확인형 샛별형 상승장학 확인형 이런 흐름만 가져가면 돼요. 장학형 오케이 그 흐름을 기초부터 다시 한 번 또 들여다보면서 배우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돼요? 하이닉스의 기준이 되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학 확인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었고 여기서 장학형이 떴다가 밀려내려갔어요. 그럼 우리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대돌림의 흐름은 기준봉의 절반이 훼손되면 펀드벤탈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추세 범위에서 대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이 시가총액이 117조예요. 뭐 새벽에 더 밀린다면 조금 낮아지겠죠. 하이닉스가 89조입니다. 실적은요. 하이닉스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이닉스가 더 밑에 있느냐. 지정확정 리스크. 우리. 분당국가의 지정확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의 이 망청 뜨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지금 보면 버거운 흐름이 돼 있지만 윤정도가 말씀드리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펀드멘탈 분석 이후에 대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의 국면에서의 흐름이다. 월봉의 첫 배령 뜨고 난 이후의 흐름에 추세적인 부분이 깨져내려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점 편입에 대한 기준을 잡자. 얘는 펀드멘탈로 접근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움직이는 폭의 기준을 LG노텍도 다른 쪽 보지 마시고 월봉 기준에서 120% 오르고 눌림모. 마찬가지입니다. DBI텍 같은 경우에도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니까. 거기에 심택 어때요? 심택도 실적에 대한 기준을 계속 잡아드렸죠. 그러면서 실적과 함께 4대 천안 캔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적과 함께 4대 천안 캔들. 하루 이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1월부터 방송 시작할 때부터. 결국은 오늘 같은 장에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이런 캔들 패턴 잡아내고 난 이후에 그렇죠? 다 오른 거 말고요. 다 오른 거 말고가 아니라 강한 애들이 더 강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띌 수밖에 없어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QR코드 어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심택 같은 종목 주세요. 지금장에 시뻘겋게 시가총액 조단위 상처리 종목이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네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이 자료 다 받아가셔야죠. 지난주 5일 동안에 교육해드린 내용 지금 다시 해드릴 수는 없잖아. 샵 377이 눌러서 동영상 2시간짜리 교육 자료 주린이가 보는 그 자료 주세요. 자료 받아놓고 지금 이 폭락장애 교육이 뭐래 들어오세요? 힘드시죠? 수익부터 내시고. 어떻게? 추성연지리어링. 지금 1,000억이에요. 순이익이 예상치가. 내년에는 1,200억. PER이 9배, 10배 수준입니다.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PBR은 좀 높다 할지라도. 정확히 실적 발표 21일 날 나오고 나서요. 그러나 추가적인 강세를 띄워줘요. 오늘 꼬리가 달렸다 할지라도 수급 범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보고서 내용 나오고 외직계산계에서 놓고 보실 때의 기준점 눌림목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기준점 얼마나 변동성의 기준에 얼마나 많은 설명을 드려왔었어요. 갭에 대한 설명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범위에 대해서 갭에 대한 목표 증거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어? 오늘의 기준이에요. 오늘의 기준. 24일에. 이거를 장중에 다 오픈을 해드립니다. 매직 시그널 꺾여서 거래 실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변형, 샛별형 뜨고 움직일 때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일 때 그리고 주춤거리다가 매집은 지속되어 있는데 갭 상승으로 돌려놓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런턱에 와 계시면 24시간 내내 교육 잡아드리잖아요. 이런 교육 동영상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못 내신다? 그거는 윤정도가 문제 있는 거지. 저 화면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매집에 대한 이런 교육을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에는 매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 주식수 몇 주? 4,800만 주. 대표님 어떻게 주식수 맨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갔는데 주식수도 모르고 주식을 매매해요? 주식수가 몇 주인지도 모르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매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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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0원 평균 단가에 19% 가까이 매집이 됐어요. 그렇게 매집이 됐을 때 19%면 얼마 50% 이상 100%를 들어올려놔야 돼요.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어떻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상승인태 확인형이 뜨면 우와 거래량 수반된 상승인태 확인형이다. 그 기준점에서 그 기준점에서 다시금 눌려 내려왔어요? 거래량 수반된 우와 장악형이다. 거래량의 개념은 뭡니까? 5M에 20M에이다. 또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대금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노란톡에 오시라니까 교육자료 그대로 다 드립니다. 지금은요. 캔들 교육 배울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보셨죠? 거래 수반된 장악형의 기준에 오늘 같은 시장의 흐름에서 이러한 강세 이러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대체할지는 모르겠다. 그럼 윤정도가 펀드멘탈부터 해서 매집에 대한 교육부터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부터 갭에 대한 교육까지 그리고 당연히 캔들 교육까지 24시간 내내 노란톡에서 해드리겠죠. 오늘은요. 오늘 방송에서는 뭘 해드릴까요? 이 캔들 범위의 수준들을 다 이번 주에 배우는 이 상승인태 확인형의 수준들을 또 지난주에 배운 상승인태 확인형의 흐름들을 그걸 포진하고 있는 주봉상에 샛별형 뜨고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이장의 랠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HMM을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HMM 보기 전에 상승인태 확인형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을 거예요. 상승인태 확인형이 우습습니까? 4대 천원 캔들 수백 가지 중에 4가지 캔들 패턴 별 3개짜리인데 1월 27일 날이요. 휴마시스가 상승인태 확인형이 뜹니다. 1월 28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한가에 진입합니다. 그 수익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놓치셨다고? HMM을 왜 놓죠? 샵 3772 문자 보내셔서 15시간 중에 2시간짜리 교육 동영상 자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문자 보내서 윤정두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자막 지금 쫙 나가잖아요. 샵 3772에 윤정두 그러시면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 딱 갖고 계시고 24시간 윤정두와 함께하면서 장중에 불기둥 수익 상한가 종목 잡으셔야 되죠. 애절하신 분들만 오십시오. 노란톡 참여하시면 핸드폰 꺼내놓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QR코드 보여드릴 거니까 핸드폰 딱 꺼내놓으세요. 꺼내놓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이외에 동영상 교육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방송에서는 종목군들에 대한 해석, 시장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를 해드리다 보니까 상승익태 확인형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복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용들을 2시간 동영상 교재를 받으셔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프로필하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검증된 자료이란 말이에요. 검증된 자료. 지금 오늘은 편익구간에 대한 설정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또 차익실현, 되돌리게 될 경우는 차익실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이 패턴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별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완성이 돼 별이 세 개입니다. 그럼 모든 종목을 다 별 두 개일 때, 별 두 개일 때 모든 종목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가 별 세 개가 확정되는 그 시점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던 종목이라면 상관없어요. 뭐 HMM이라든가 휴마시스라든가 휴마시스 이게 딱 뜨자마자 그다음 상한가. 다음날 바로 상한가입니다. HMM 마찬가지예요. 상승익태 확인형이 뜨는데 좀 모자라. 그러나서 급등 낼립니다. 시가총액 12조짜리가 15조까지. 그러면 장중에 봤을 때와 장 막판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봤을 때 기준.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일단은 3거래일에서 5거래일이든 5에서 10거래일이든 또 1에서 3거래일이든 그 기준점은 앞전 교육에 다 해드렸으니까 복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오는데 이 캔들의 기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캔들의 기준의 변동성이 평상시의 캔들. 이런 변동성 대비 1.5에서 3배 수준이어야 된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형화된 게 없어요. 윤정두가 정해놓은 거예요. 비이상적인 막 하한가 나와. 이런 캔들의 기준이 아니고 평상시 변동성 대비 좀 크게. 왜? 그러면서 저점 인식이 잡힙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추세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평상시에 1, 2% 움직이든 게 갑자기 그냥 1, 2%, 2%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럼 1종목이면 얼마? 3%, 2%, 2배면 얼마? 3배면? 6%죠. 그냥 장대운목인가 그렇게 따지면. 장대운목이 팡 떨어져요. 얼마나 숨도 못 쉬게 힘듭니까? 오늘 같은 날이 되겠죠. 오늘 같은 날. 거래까지 수반된 장대운목의 저점이니 이거는 뭐 진짜 이걸 투매를 해야 되나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 펀드멘터리 뒷받침이 됐든 뭐가 뒷받침이 됐든 갭 상승이 나와주고 혹은 밑에서 떠도 상관없습니다. 이 안으로 몸통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왕이면 막 다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응집이 된 거예요. 에너지가. 꽉 하고 응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거래일에 당연히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린다? 돌리면서 이 시초가 형성돼 있던 힘의 강도. 처음 스타트된 그 힘의 강도의 그 흐름을 감싸고 넘긴다? 넘기는 시점부터 전부 편입구간이 됩니다. 전부. 전부. 계속. 그렇잖아요. 더 커져서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시가총액 1조짜리야. 그러면 10%까지. 1조 미만이야. 15%까지. 계속 편입. 구간 자체를. 다음 날은요. 이게 확정이 돼 있어요. 다음 날은요. 이 캔들이 형성돼 있는 구간 전체가 눌림목으로 시작하든 더 움직이든 꼬리 달리든 그 구간이 편입의 기준입니다. 그럼 되돌림의 기준점은 당일날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되돌림의 기준점. 캔들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의 기준은 이 캔들 양봉의 절반의 라인을 되돌림. 너무 캔들이 비이성적으로 커요. 그 경우에는 고점대비에서의 하락률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일주일 배우는 거고 저거를 한 단원당 한 시간씩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 HMM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의 PEL 부분이 상당히 저평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다만 이제 업황이 정점에 달했느냐라는 논리 논의 서로의 의견 교환 이런 부분이죠. 정확히 2월 15일입니다. 거래대금 3위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3위, 2위, 3위, 2위. 거래대금이 좀 안 나오면 거래대금 5위 정도. 계속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시간 없어요. 마무리해야 돼요. 22시 30분에 오셔서 마저 배우셔야 돼요. 얘 상생인태 확인형 뜨고 어마어마한 추세 범위에 연출되고 있죠.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요. 주식알구투자 주알투의 윤종도였습니다. 22시 30분에 다시 온라인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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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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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